안녕하세요. 일단 지난 토요일날 시행된 국가직 구급문제 해설강의를 먼저 좀 하고 진도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실시분들 가볍게 보셔야 되고요. 시험지 없으신 분들은 뒤에 거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총평 잠깐 하려고 하자 그러는데 시험을 직접 보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총평으로 본다면 시험은 상당히 무난한 난이도가 출제가 됐고요. 제가 수업시간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근의 경향을 따라서 어휘랑 문법 같은 경우는 기출 유형을 전혀 하나도 빠져나간 게 없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기출문제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독해 지문 정도는 지금 다시 한번 제가 확인했는데 두 문제 정도는 분명히 우리가 핸 지문 같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드릴 테니까 찾아주시는 분한테는 제가 오전에 큰 실수를 해서 돈을 벌었거든요. 제가 거하게 쏘겠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는 설명드릴 수가 없고 큰 실수를 했습니다. 큰 실수를 했는데 돈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잘 한번 맛있는 거 먹읍시다. 찾아주시는 분한테 제가 표시를 할 테니까 실수는 별게 아니고요. 저번에 얘기했잖아. 코인하지 말라고. 등신같이 겁나게 수익이 났는데 그걸 팔아버렸어요. 실수로. 몰라. 난 여기까지요. 뭐 이런 겁니다. 어쨌거나 시험을 전반적으로 1번부터 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저희들이 평상시 했던 거랑 출제하시는 분은 같은 분인 것 같습니다. 같은 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독해 배치시키는 것도 보면 16번과 17번에 빈칸을 넣었고 그런데 빈칸에 원래 난이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크게 난이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뒤에 그 주제문제인가요? 되게 긴 거 하나 있잖아. 그건데 그 주제문제를 우리가 했던 겁니다. 그지? 우리가 나만 기억하니?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해. 그게 왜 자본주의 내용이죠. 그죠? 그거 분명히 본 지문은 맞지? 하아 나 돌겠네. 천천히 보면서 같이 한번 봅시다.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했었어요. 기독기 시간에. 나만 했어요. 나만. 나만 해서 나만.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되게 어떻게 본다면 어떻게 들리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는 19년과 같이 간다면 지방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출제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던 경향도 보입니다. 영어를 예전처럼 어렵게 낸다기보다는 학생들한테 크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과정을 잘 통과하고 적절한 수준의 공부를 했다면 누구든지 풀 수 있는 문제를 낸다는 방향을 본다면 지방직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은 될 겁니다. 물론 지금보다는 살짝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제가 다른 모 사이트에 보니까 국어영하고서 평균이 똑같이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 원래 제가 그랬잖아. 국어가 먼저 평균이 80이다. 그럼 영어는 평균이 50 이렇게 되는 게 지금까지 시험이라면 지금은 평균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 말은 출제하는 쪽에서 본다면 굉장히 잘 낸 거지. 난이도가 아주 일정하게 통이 된 거니까. 그럼 이 기조를 유지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만약에 쉽게 좀 나왔다 라고 하면 전부 다 95점 이상 맞아서 영어가 아주 나의 완전 그게 전략 과목이 돼야 되는 수가 됩니다. 물론 그리고 내가 농담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시험은 누구한테 유리하냐. 장수생이 유리해요. 그래도 많이 본 학생들이 유리하다고. 그러니까 장수생들 구제시험인가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했어요. 얘들아 이제 나가렴 뭐 이러고 있잖아. 얼마나 더 있을 거니. 그러니까 여기 솔직히 한 2, 3년 한 사람들 보면 이 단어들 전부 다 했던 단어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눈에 다 봤던 단어인데 1년 미만 학생들은 어려운 단어들이죠. 예를 들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1년 미만 학생들한테는 여기 나오는 유비쿼터스라든가 켈러스라든가 이런 단어가 그닥 그렇게 눈에 썩 들어오는 단어는 아니야. 그런데 2, 3년 이상들은 이건 뭐 이런 거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걸 좋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 지문도 우리가 있었어요. 재즈 지문. 나만 봤어. 그래 됐어. 나만 봤어. 자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해설강의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가장 제가 해설강의 여유가 있는 지문이고 독해 지문의 수준 자체도 원래 이렇게 안 냅니다. 지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읽혀나가는 게 굉장히 우리가 잘 읽히는 지문의 속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방직도 만약에 이렇게 1번부터 딱 보면 차이 납니다. 1번하고 2번 3번 4번 5위 딱 보면 표시가 나거든. 만약에 이렇게 나오거든 그 독해 딱 넘겨보세요. 길이가 딱 보면 국가지가 비슷하다 싶으면 시간도 아낄 수 있고요. 차분하게 룰만 잘 쓰시면 됩니다. 과연 어려운 게 있었나? 진짜 이번 시험에. 제가 봤을 때는 킬러라고 할 문제는 없습니다. 아예 자체가 없고요. 뭐 한두 문제 사람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느 진영이나 한두 문제 실수할 수 있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번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 시험이라는 게 출제하시는 분 마음이기 때문에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기준이라면 목표는 9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관식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물론 1번에 보시면 해석을 하셔도 되지만 컨정션. 자 이런 건 항상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가 문풀 시간이 연습을 많이 했죠. 이상할 정도로 짝 홀수에는 5위 문제에 반드시 수거형 이렇게 연결되는 게 한두 개는 반드시 나온다. 4개 중에서 2개가 나왔지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19년 유형을 따라간 거죠. 그대로 따라간 건데 in conjunction need 이건 다행히 컨정션의 단어를 알지. 컨정션 뜻이 뭐가 돼? 그러면 con이 붙었잖아. 그럼 보세요. private as a social practice는 이거 해석 다 되나? private as a social practice는 사회적 관행으로서 privacy라는 것들이 형성을 합니다. 개별 개인들의 행동을 그리고 다른 사회적 관행과 개인들의 행동을 서로 모여주는 거예요. 함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컨정션이 뭐가 돼? 연결이지. 연결이라는 의미. 연결이라는 의미가 되는 단어가 몇 번입니까? 1번이죠. 쉬운 단어죠. combination이죠. 그 다음에 2번은 b에서 3번은 in place of라는 뜻이 뭘까? 적어도 외워놓으세요. 적어도 뭐뭐를 대신했습니다. in case of는 뭐말 경우에죠. 그죠? 쉬웠던 문제입니다. 1번. 일단 이름이 시작은 좋았고요. pervasive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 프린트 나갈 때도 보면 폭넓은 광범위한 거기도 당연히 있는 단어고 최다 빈출 단어 탑10을 꼽아라 그래도 무조건 이 단어 있다 그랬지 널리 퍼져 있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재즈의 역량이라는 것이 너무나 퍼져 있는 거니까 광범위에서죠. 너무나 광범위에서 대부분의 oa2b 차라리 oa2b를 기억하세요. 이런 농사들 우리 특정 농사 활용 있죠. 그죠? 특정 농사 활용. 특정 농사 활용에 보시면 이번에도 여러분들 킵 목적 프로마인지가 나왔지. 특정 농사 활용인데 5도 나올 수 있어요. 5는 뭐가 돼? 뭐가 포인트인가? 5는 4형식이다. 5는 4형식이고 4형식이기 때문에 몇 등식으로 전환 가능하다? 3형식이지. 내가 항상 예문은 뭐 들어 드리나? 트랜스포머. 생활영어 같은 거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트랜스포머 1 제일 마지막 장면 대사입니다. 옵티머스 프라이 마지막 대사입니다. Sam, I owe you my life입니다. 뭐야? I owe you. a에게 b를 빚지다잖아. 너한테 내 생명을 빚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해석이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다 말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원칙을 합니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 다음에 사람 앞에 반대 전지사는 뭐부터요? to my life to me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자신들의 어떤 스타일적인 뿌리를 어디에? 재즈에. 그러니까 재즈가 모든 음악의 기본으로 막 들어가요. 그럼 일단 폭넓은 광범위 아니지. 그럼 봐요. 우리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지. 이렇게. 이 룰은 어디 가도 안 빠지죠. 폭넓은 광범위의 파지티브라면 두 개가 네거티브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잖아. 그치? 1, 4. 이거는 문제 풀어보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재앙. 그런데 1번의 디셉티브 뜻이 뭐가 되나? 속임수죠. 그러니까 널리 퍼진 게 설득력 있는 거야? 유비 쿼터스입니까? 이거는 드러내기 하면 반드시 2번 나오죠. 유비 쿼터스죠. 유비 쿼터스의 유비가 유니입니다. 유니. 유니는 뭐다? 싱글이죠. 어디 가나 하나씩은 다 있는 건지. 그래서 널리 퍼진 도처 이런 의미가 돼요. 동의어 정리를 안 하겠습니다. 프린터로 나갔던 거기 때문에 동의어 정리 안 할게요. 이거를 어렵다는 경우도 많으죠. VEX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VEX가 어려우면 이거는 2번 단어는 외워서 푸는 단어면 3번 단어는 뭐 하면 됩니까? 드러내시면 되죠. 자 한번 볼게요. 봐봐. 이것도 잘 봐봐. 그 소설이죠. 이 소설은 관한 겁니다. 이렇게 된 VEX라는 부모님들입니다. 자 VEX라는 부모들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Unruly한 Teenager입니다. Unruly의 뜻이 뭐야? 넘어가고 그러면 꿈이니까 얘들이겠죠. 얘들이 학교를 때려쳐요. 사업한다고. 자 그러면 일단 사업하겠다고 학교를 때려쳐. 그럼 일단 이 아이들이 파지티브한 Teenager야. 네그티브한 거야. 그럼 걔들 때문에 부모들이 파지티브하겠니? 네그티브하겠니? 그럼 보기에 두 개 뭐가 있다? Reputable Confidentity. Reputable 뜻이 뭐야? 자 이들 문어발 오이하고 다 까먹었지? Reputable입니다. 우리 할 때 있었죠? Reputable. 다시 갖다 놓는 거. 평판이 좋은. 잘 팔리는. 잘 팔리는 오이하고 평판이 좋은 겁니다. Reputable. 드러내면 1번에 Calous하고 그 다음에 Unruly 되지. 그럼 당연히 보세요. 아이가 사업하겠다고 학교를 때려치면 부모님의 심정을 어떻게 씁니까? Calous할까? Annoid할까? 어? Annoid이죠. 짜증나는 거죠. Calous 뜻이 뭐야? 저건 냉담한 거야. 저 단어 동의어가 뭐야? Remote. Distant. Apacetic 그쪽으로 가죠. 냉담한 이런 의미가 돼요. 자 단어 수준 상당히 좋고요. 문제 수준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반드시 나오지 그렇지. 홀수에 이거 안 나오면 서운하죠. 동사구 문제죠. 동사하고 뭐를 결합한다? 전지사. 이게 왜 쉬웠나 그러면 19년 국가직구급에 레드업 나왔잖아. 레드업, 레드아웃. 레드시리즈. 긴장했는데 이렇게 좋습니다. 이건 거기다가 아이고 왜 자꾸 올을 다 빼먹지? 자 Group of Young Demonstrator 시위대 일부가 경찰서를 뭐 하려고 경찰서에게 침입이죠. 침입이라는 단어는 뭐가 돼? Break into. 많이 했던 거죠. 이건 필수 수거죠. 이렇게 돼서 캐리오는 계속하는 거고요. 기브아웃은 포기 라인업은 일렬로 쫙 세우는 거죠. 정답 몇 번이 맞습니까? 4번이죠. 자 5위 총평해 보겠습니다. 5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내준다면 고맙게 그지없는 문제들이죠. 내년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절대 이렇게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출제자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려하는 상황은 뭔 줄 알아? 이거 혹시 짝수의 분이 낸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합니다. 교수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영어는 항상 그래도 방심하지 말고요. 이런 걸 기본으로 까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같은 걸 하면서 어떻게 드러내고 분석하는 연습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들어갈게요. 자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자 일치가 빨리 나왔죠. 그렇죠? 일치 불일치는 어디부터 봅니까? 네 잘 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 수업시간에 노예제도 한번 설명드렸던 게 있을 겁니다. 에이프리칸 레이브러 아프리칸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뉴 월드 뉴 월드가 미국 같은 신세계죠. 여기에 자발적으로 왔다. 아 그리고 일치 불일치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문제 옆에다 이렇게 적어 이렇게 했어요. 이건 일치예요. 불일치는 엑스피. 그래야 가끔보다 보면 헷갈리지 않더나 야 이거 일치인가? 막 이러면서 그걸 방지하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봐.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왔겠어? 아니면 아프리카 그런데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온 노예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니야.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은 저기 어디야 푸에르 토리코네 쪽 있죠 왜 이게 남아메리카 사람들 남아메리카 사람들은 영국으로 자기 발로 갔어요. 이제 이런 거야. 성공에 대한 욕구로 간 거야. 그건 있는데 일단 미국 쪽에 온 사람들은 무조건 잡혀온 겁니다. 수업시간에 설명하면 드렸는데 일단 5위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유럽인들이 최초로 노예의 노동자를 쓴 사람이다. 이건 확인해야 되겠지. 꼭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다 유럽 아닐까? 라는 생각하겠는데 분명히 딴 데 있을 거야. arabic slavery no longer exists in any form 아랍의 노예 제도가 더 이상 어떤 형태든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노예가 아프리카에도 존재했다. 그럴 수 있겠지. 아프리카 무시하나? the most notorious 노토리스 뜻이 뭐가 됩니까? 악명 높은 수입 노동력은 아틀란틱 노예 교육입니다. 이것이 10밀년에 천만 명 정도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여기로 노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유럽인들의 노예 제도를 일상화 시켰죠. they were by no means the only people. 그들은 결코 유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노예를 그들의 지역에 넣은 유일한 사람은 아니다. 아까 이번에 유일하다 그랬지.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가 노예를 쓴 거예요. 일단 이집트는 게임 끝이죠. 그렇죠? 그래서 피라미드. 이번 아랍 익스플로러 were often also slave traders죠. 그러니까 아랍의 어떤 수출업자들도 종종 또한 자, slave traders 노예 교육자들이었고요. 아랍의 노예 제도가 20세기까지 그리고 자, 그 다음에 indeed still continue in a field 몇몇 장 여전히 지금 시행 중이다. 여전히 있으니까 몇 번 더 날아갑니까? 3번더죠. In the Americas, some native tribes enslaved the members of other tribes입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그러니까 원시 부족들 중이고 원주민들도 몇몇 다른 부족들의 구성원들을 노예로 삼았고요. slavery was also an institution in many africanese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 여전히 그리고 식민지 시절 이전에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도 관습과 관행이었다. 아프리카에도 뭐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노예가 있었다. 정답 몇 번이 맞아요? 4번입니다. 답이 쉽게 나왔겠고요.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어법상 오른 것 굉장히 나름 헷갈리긴 했는데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자, 저희가 수업할 때 가자. 오른 것 일단 확실히 틀린 게 몇 개가 나오는 걸 원칙을 한다. X표 확실히 몇 번 칠까? 1번 보세요. 자, 푸는 방법 첫 번째 어디부터 동그라미 친다? 동사 그 다음에 동사가 두 개죠. 연결하는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입니다. 이게 이제 보세요. 웨어가 나왔지. WH니까 의문사죠. 플러스 Q입니까? 마이너스 Q입니까? 그렇지. 플러스 Q는 본인이 의무문을 유발하지만 여기서 WH가 의무문을 유발한다? 유발하지 않는다? 유발하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Q죠. 마이너스 Q가 되면 두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기능을 하지만 뒷문장이 오순에 변화하지 못하지. 당연히 주어 담에 뭐가 나와야 된다? 전통부법에서 간접 의무문 이런 말을 쓰잖아요. 바로 보이죠? 한 놈 더 잡아 봐. 답이 뻔한데. 그래도 한 번 좀 몇 번 틀렸나? 이거 우리 제가 그랬죠. 홀수에 유독 이거 좋아합니다. 홀수에 뭐 좋아하던가? 이거 19년에 뭐 나왔다? 익스펙티드하고 익스펙팅의 차이를 물었죠. 능동, 수동은 홀수의 공통부모라고 그랬지. 그래서 쏘댓인데 아이고야 익스펙티드니까. PP나 ING는 무조건 뭐다? 능동이냐? 수동이냐? 소설이 흥미를 느끼면 조심이다. 소설이 흥미를 느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면 무조건 뭐가 된다? ING죠. 그런데 이런 거 잘 보세요. 이때 나왔던 문법이 변형이 돼서 그 다음에 지방적이 또 나오는 수가 있다고. 이걸 ING로 바꿔주고 쏘댓 또 나왔죠. 여기 놓지마다 쏘댓절이. 역시 홀수에 마다 쏘댓절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오면 소대 투투 이것도 정리하면 다 하세요. Lost track of time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Lost track of time. 그 다음에 그럼 2번하고 4번 남았지. 이번에 I was born in Taiwan. 이건 뭐 I was born in Taiwan은 절대 안 틀렸겠지. But I have a livid. 주절의 시제가 현재 완료인데 SINCE가 저를 이끌면 SINCE절의 동사 시제는 반드시 먹어야 돼야 된다. 과거죠. Started work이죠. 다음 몇 번 마킹? 틀린 거 4번보다 틀렸니? 이건 애네요. 이건 또 짝수의 문제인데 하 헷갈리게 되네. 이거 16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앞에 보고 봐봐요. 부가의 문문. 부가의 문문 제 2론칙이 뭐가 돼? 앞 문장이 긍정이면 뒷 문장은 뭐가 된다. 부정. 앞 문장이 부정이면 뒷 문장이 뭐가 돼? 긍정. By the person. 반대가 되죠. Don't는 이미 틀렸죠. Don't면 여기는 뭐가 돼야 돼요? Do가 돼야 되고 Bookstores를 받으면 이 시안이라 뭐가 돼야 된다? Today 이렇게 돼야 되겠죠. Today. 그치? 뭐 부가의 문문 수업 한 번 할까? 학교에 문제 만들면 되지 뭐. 자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래서 정답 몇 번이 맞다? 2번. 이것도 난이도가 낮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그래야 돼요. 이거 이겁니다. 이거 이 제목입니다. 이거 이거 내가 귀찮아. G-TELF 수업하고 갔다 깜짝 놀랐다는 게 이 문제입니다. G-TELF 수업이 10시부터 해가지고요. 마지막 시간에 독해 끝나고 12시에 수업 끝나고 이제 연락이 와서 누가 사진 찍어서 보내가지고 이거 보고 음 어 이랬습니다. 왜 이래? 이러면서 그러니까 학원에서 바로 그때 뭐 띄워줬는데 아 학생이 그 바로 빨리 왔어요. 끝나고 뭐 바로 옆에 저기 서면이니까 경남 공고 친애가 오다가 인사한다고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오늘 시험 짓는다고 턱 펼쳐주는 거예요. 그래 오늘 시험 짓는데 왜지? 이러면서 이렇게 왜 이게 있지? 이게 G-TELF는 이거의 한 3배 정도 길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줄었는데 앞에 좀 썰이 좀 다루고 있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 지금부터 과학적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런 학생들이 있던데 7월 달에 군무원 친다고 G-TELF 어떻게 하냐 모르는데 그냥 가서 쳐. 32점은 나와. 생각해봐. 군무원은 300점 만점이거든요. 100, 100, 100이거든. 100, 100, 100인데 맞춘 점수 평균 3하면 돼요. 100점 만점에. 야 A, B, C, D니까 다 찍으면 몇 점 나오나 평균으로 25점이제. 됐니? 그 말은 뭐냐? 문법은 우리 풀면 문법은 반 이상 맞출 수 있거든. 문법은 모르겠거나 아닌지 찍으면 돼. 현재와 이런 거 나오거든. 그 다음 독해 맞추겠지. 그 지금 몇 개 맞춰놓고 나머지 뭐 다? 그냥 한 번으로 밀어요. 밀면 32점은 나와. 근데 저기 어디야? 저기 국방부 건의하려고. 야 영어 하지 말라고 그냥. 뭐 애들 돈 한 번 치는 6만 원이야. 돈만 아깝게. 하지마 하지마. 자 여기 보세요. 근데 실제로 문제는 또 어떤 겁나 좋아요. 독해 어렵고요. 여러분들 리스닝 있죠? 네. 여러분 리스닝 풀 생각하지 말고 빨리 찍고 넘어가라. 리스닝은 길이가 7분입니다. 7분 대화를 한다고. 7분. 7분이야. 7분. 7분이야. 7분이야. 7분입니다. 물론 친절해요. 문제를 먼저 읽어줍니다. 그 다음에 지문을 읽어줘요. 문제를 또 읽어줍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별의별 걸 다 가르쳐 본다잉. warming temperatures and the loss of oxygen in the sea will shrink a hundred of fish species. 이거 저기 보세요. 기후변화죠. 온도 변화와 그 다음에 산소의 상실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수백종의 어떤 물고기 종류를 감소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해돼요 이게? 이게 앞 여기 설명이 다 빠졌죠 이거 여러분들. 네. 다 빠졌어요. 이게 뭐야? 물의 온도가 높아지는데 산소가 부족해진다. 왜?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보세요. 공기의 밀도죠. 공기의 밀도라는 게 뭐냐면 온도가 높으면 공기가 움직이 활발하니까 단위 명절장 공기 총량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20도의 온도에서 공기 양이 10이라고 본다면 이게 영하 10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팍 이렇게 굳어져 딱 뭉치지. 뭉치니까 공기 양이 10이 아니라 50까지 늘어날 수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물이 차면 찰수록 공기의 농도는 지난 거죠. 아 이거 이달 앞에 설명이 나왔어요. 나왔고요. 그래서 참치라든가 아니면 연어라든가 이런 상어 종류라든가 해덕 이건 해덕이고 코드 이건 대구입니다. 얘도 나와요. 여기서는 그때 지탈포지면 할리버트 넙치 이런 애들. 그래서 새로운 연구가 결론 내리고 왜냐하면 따뜻한 바다들이 그 다음에 그런데 보세요. 그들의 신진 자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킨다는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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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물에서 숨쉬는 생명체들이 바다로부터 해양으로부터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야.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니까 산소 요구가 많아진다. 활동량이 증가되니까 산소 소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았을 때랑 막 움직일 때랑 어디가 산소가 많이 움직일 때 물이 따뜻해지면 많이 움직일 거 아니야. 산소 소모는 많아지고 산소량은 줄어들죠. 이해되셨나요 이제. 그래서 동시에 따뜻해지고 있는 바다들이 이미 산소의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있다. 그래서 이 대학은 맞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같이 나왔네요. 벤쿠버에 있는 대학입니다. 캐나다 3대 명문입니다. The bodies of fresh fish grow faster 그리고 물고기의 어떤 몸체가 더 빨리 성장합니다. 그들의 어떤 아가미보다 이러한 동물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지점 그들이 충분한 산소를 지탱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가미가 커져야 많은 양의 산소 빨아들일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크는 속도보다 몸이 먼저 크니까 요구하는 산소량이 많은데 아가미는 커지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들 죽는 거죠. 그래서 what he found was that the body of fresh fish decreased 그러니까 몸 크기가 2, 30%가 줄어요. 온도가 1도씨 증가할 때마다 이해 돼? 그러니까 자기들이 몸을 맞추는 거지. 물이 따뜻해지면 아가미 크는 속도에 몸의 크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성장을 느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게 진화의 힘이죠. 이 내용 다 나왔네. 재밌는 거 그 뒤에 있는데 그래서 덩치가 큰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산소 소비가 많잖아. 얘들이 점점 북극과 남극을 향하는 거야. 그럼 얘들이 먹이가 되는 작은 동물들은 어떻게 돼? 더 따뜻한 대로 움직인답니다. 요즘 보시면 여러분들 그 디스커브리처를 보면 극한직업 나오는 거 봐나? 극한직업. 그러니까 나이씨 그만할게요. 특히나 누가 타격이냐고 도끼 이렇게 나와요. 여기 있고 여기에 사는 애들하고요. 해저 바닥에 사는 애들하고 누가 더 타격을 있겠나? 바닥이에요. 왜 그럴까요? 도끼 지문에 나온 겁니다. 바닥에. 여기 사는 애들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아요. 왜요? 얘들은 온도가 올라가죠. 더 내려오면 되잖아. 야. 영어를 이해 안 하고 과학을 이해하냐? 점점 내려오면 온도. 그러니까 이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몇 세대가 너 벌티지면 얘들은 더 이상 뭐 할 데가 없는 거야? 내려갈 데가 없죠. 그래서 기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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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가는 거야? 북극까지. 그래서 극한직업 거기 디스커브리처를 나오는 가장 임금이 비싼 그 노동이 그 여러분들 랍스터 잡는 거예요. 랍스터를 잡는데 랍스터 전부 다 북극에 있습니다. 다 북극 쪽이에요. 걔들이 여기서 이동하게 된 이유가 이제 나오죠. 왜 무서웠냐 그러면 거기서 줄 잡던 사람이 바다에 떨어지잖아요. 30초 만에 사람 죽습니다. 체온을 다 뺏기가 죽어버려요. 3분 안에인가 다 죽습니다. 그만큼 찬 바다까지 얘들이 기어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잡기 때문에 랍스터가 비쌉니다. 모든 게 다 얘기. 자. 됐죠잉? 나는 영어선생인가 과학선생인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점점 이게 무서운 게 점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 가까운 이 바다 쪽에는 이제 물고기가 없어지는 거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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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정답은 중요한 거는 정답은 뭡니까? 랍스터가 문제가 아니지 지금. 정답 몇 번이 되겠습니까? 결국 기후변화죠. 이게 전부 다 일어나는 게 지구온난화 때문에 해수면 온도 상승에 의한 물고기 종의 감소가 됩니다. 어법 나왔네요. 답은 명백한데 답은 몇 번 했어? 됐죠? 3번이죠. 잠깐만요. 3번인데 3번의 위치가 뒤에 뒷절이 불안전한 것은 괜찮은데 앞에 뭐가 없다. 선행사가 없으니 위치 대신에 뭐가 돼야 됩니까? 여기서 멈췄어야 된다. 잘 봐. involve 뒤에 ing 맞죠? begin to be realized 리얼라이즈라는 타 동사 뒤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수동 때 다 괜찮아. 얘가 뭐야? 형동사 무산아 누가 결정한다? 동사 누구야? made지? 뭔데? 여기서 안 멈추고 내려면 걸려요. 운 좋은 거야. 이게 위로 갔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 그러면 자 내가 힌트가 내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그랬죠? end죠? end 앞에 보시면 뭐야 뭐야 하지마. 이게 뭐야. is taken이죠? 앞에가 수동이면 and did도 원칙적으로 뭐라는 거야? and did도 is made productive에서 is가 뭐가 된 거야? 이렇게 됐다고. 그럼 이건 또 무슨 구조인데? 오형식의 수동태 아닙니까? b 플러스 ppd의 형용사 pp 아니죠. 오면 오형식의 수동태라고. 이 문장 주어 누구야? 베이컨트 랜드네요. 자 일로만 봐봐. 원래 문장은 뭔데? 바이 플러스 행위자가 없으면 썸띵과 썸바디예요. 썸바디가 makes가 능동형이지 makes the land 이렇게 되겠죠. the land 프로덕티브 이렇게 됐겠죠. 프로덕티브 이렇게 됐겠죠. 이러면 됐잖아. 목적어 목적격 보호지 여기서 주어자로 누가 이등하고 the land가 이등하고 is made가 되고 수동태에 관여하면 수동태에 관여하지 않나 수동태에 관여하지 않지 그럼 그 자리 그대로입니다. 출제자가 확실히 똑같은 사람은 맞는 모양이야. 항상 이랬죠. 주고 때리고 두 개는 그냥 던져주는 겁니다. 주의하시고요. 평상시에는 우리 보면 19년에는 한 번은 이게 두 개가 나왔죠. 밑줄 문제가. 그러다가 이번에는 하나로 나왔지만 문제 수준 상당히 좋습니다. 이해는 됐니? 위치 나왔을 때 포인트. 9번 자 우리 항상 힘들게 했던 거 문장 넣기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이 문제가 킬러였어? 킬러 하자. 여러분들 아카이브가 자꾸 나오는데 아카이브 뜻하세요. 아카이브. 기록물 보관소입니다. 아 잘나 국가나 주의 아 뉴저지주네요. 뉴저지주 기록 보관소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뉴저지 보관소가 3만 종의 큐빅핏도 이만큼의 종이와 이만큼의 필름을 갖고 있습니다. 릴아나 릴 릴업필름은 릴은 폐 여러분들 릴락시 릴락시 일반 낚시 이렇게 되죠. 릴락시 돌리면 이거 있죠. 이 한 폐를 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필름 한 폐 영 한 폐이면 이렇게 되면 한 릴이 있겠지. 그게 릴로브 마이크로필름이에요. 근데 이건 어디 들어갈까? 예를 들어 뉴저지주예요. 그럼 이 앞에 뭐가 돼요? 기록물을 보관하는 주가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전후 출연하라 그랬다. 자 볼게요. 이런 아카이브 컬렉션은 거의 만들어집니다. 소스 라이브러리는 세컨더리 소스입니다. to learn more about the Korean 한국전을 한번 보자. 여러분들은 도서관을 가지 역사책으로.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어떤 기록물을 읽고 싶고 뭐 편지라든가 이런 걸 읽고 싶다면 아카이브로 가는 거야. 이해돼요? 한국전 뭐 한국전에 대해서 스토리를 알고 싶으면 도서관을 가야 되지. 근데 그 한국전의 기록물을 보고 싶으면 기록물 보관소를 가셔야 되는 거야. 왜 우리 전쟁기념관 이런 데 가야 되는 거야. 이런 게 아카이브고요. 일반 일반 학교 도서실 가면 다 나오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if you are searching for information chances are 자 이거 뭐라고 chances are 이거 알아라 그래 chances 뭐 말 가능성이 있다. there are an archive out there for you. 자 저 밖에 여러분들을 위한 기록물 보관소가 있다. 여기 보세요. many state and local archive 많은 국립과 주립 아카이브 기록물 보관소가 public record 기록 보관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것도 굉장히 놀랍고 봐봐 놀랍고 다양한 소스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래 여기에 얘기하는 스테이터 로컬 아카이브 얘가 뉴저지 아카이브겠죠. 그리고 다이버스를 설명하기 때문에 뭐 3만 종의 어떤 페이퍼가 있고 2만 5천 리드의 필름이 있고 2만 5천 리드의 필름이 있고 정말 우리 푸는 거에 비하면 간단했던 문제 자, 다음 글의 흐름상 어색한 문장입니다. The term Burnout Burnout 알죠? Burnout의 단어는 Wearing out입니다. 그래서 일이었던 스트레스부터 Burnout이라는 것은 크로닉 만성질환이고 그것이 일상적인 글로 스트레스가 Take their toll on Take their toll on Take one's toll on 입니다. 누구누구에게 피해나 영향을 주다를 Take one's toll on 읽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글자 글의 필자가 소재가 뭐가 돼요? 일단 What is the burnout이죠? Burnout에 설명하는 거야? 가장 풍넓게 채택된 Burnout의 개념입니다. 개념은 이 사람과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죠. Burnout의 개념을 설명하죠. 2번 봐 볼게요. 근로자들이 감정적인 고갈이죠. 그들이 필요하면 그렇죠? Burnout이 필요하고 좌절하고 유지도 없도 뭐예요?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또는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Burnout이죠. 이러한 Burnout의 현상 측면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후세 스스로를 실패자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성취하는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데서 Burnout이 올 수 있다. 무기력증이잖아요. 다 좋은데 감정노동 근로자들은 그들의 직장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자 Motivate는 뭐야 동기가 부여되고 활발하게 비록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주 Motivate더라. 이런 Burnout이 아니지. 몇 번 틀립니까? 4번이죠. 문제가 상당히 깔끔하게 떨어지게 만들었네요. 여기 볼게요. Were you here last night? 했더니 원래 여기서라도 하나씩 줘야 되는데 요번에는 진짜 킬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클로징 쉬프트 뭐야 클로징 쉬프트 클로징 쉬프트 쉬프트가 원래 교대 근무거든 클로징 쉬프트는 마감시간 근무예요. 제가 마감 근무시간입니다. The kitchen was a mess. 아침에 부엌이 엉망이더라. First pet on the stove 스토브에 음식이 덕지덕히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트리 얼음 트레이가 냉동고에 프리저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다. 이게 뭐냐면 이게 얼음 트레이니까 얼음에 얼음이 우리 뭐라고 하지? 얼음이 얼리는 거죠. 이게 냉동고에 들어가지도 않더라. I guess I forgot to go over. Go over. 검토하는 거. 체크리스트 검토하는 걸 제가 깜빡했나 봐요. You know how important clean kitchen is. 깨끗한 주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않느냐. I'm sorry. 그 다음 뭐 나와야 될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답이 바로 1번에 있네요. 근데 나머지 표현을 한번 볼까? Would you like you be loud? 이게 무슨 말이에요? Would you like you be loud? 지금 계산하시겠습니까? 지금 계산하시겠습니까? That's why I forgot it yesterday. 제가 어제 그걸 잊었네요. 짤리죠? I'll make sure you get the right order. 이런 건 뭐냐면 I make sure you get the right order. 이게 뭐냐면 지극하면 당신이 올바른 주문했다는 것을 확인시켜드리면 이런 말 안 쓰죠. 주문하신 대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됐죠? 감기 걸렸을 때 해본 거 있나? No. I just blow my nose 뭐야? 코 많이 풀어요. Have you tried noise spray? 이거 콧물이 막힌 거 이거 오트리빈인가 뭐 있죠? 이거 아냐? 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블랭크입니다. It works great. 야, 효과 괜찮아. 했더니 아니야. 나는 코에 뭐 집어넣는 게 싫어. 그렇죠? 그래서 나는 사용해본 적이 없다. 옛날에 하늘선생님한테 갔더니 제가 비염이 있거든. 선천성 비염이 좀 심해요. 비염이 심해서 일단 이거 얘기하고 합시다. 그랬더니 1번에 Yes, but it did not have. 해봤지? 도움이 안 된다. 이거 말이 안 맞지. No, I don't like a nose spray. 아, 나 싫어. 야, 효과 좋아. 싫어. 뭐 들어오는 게 싫어.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죠. No, the pharmacy was closed. 이거는 뭐가 돼? 약국을 문 닫았단 말은 시도해보겠단 말이지. 근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래, 밑에 지금? 안, 코에 뭐 들어오는 게 싫어서 안 해. 이건 낚았죠. Yeah, how much? 됐어요. 이거는 어 이게 하여튼 기분 더러워요. 이게 제가 한 건 아니고 제가 원래 비염이 좀 심해서 비염이 이제 다른 것도 스트레스니까 처음에 병원 갔을 때 한참 된다. 한 20년 됐나? 대구 수성고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보더니 보니까 수술을 할 수도 있대요. 비염이라는 게 살이 이렇게 차올라서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이 살을 잘라내게 돼. 레이저로 그러면 이제 통기가 원활하니까 괜찮을 거 같은데 궁금한 게 선생님 근데 잘라내면 또 부을 수 있지 않느냐? 아, 그럴 수도 있대요. 그럼 그때마다 잘라야 되느냐? 아, 그게 이 수술의 단점이래요. 왜? 그래서 우리 한의사 선생님이 있잖아요. 용하시대 분 갔거든요.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또 말도 희한하게 합니다. 이거는 아주 쉬운 치료가 있습니다. 불안했어요 이미. 소금을 하래요. 소금을 해서 코를 이렇게 넣어서 여기서 한 바퀴 돌아서 입으로 나오게 하래요. 무슨 시야 이거는. 이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전부 다 방법들이 이상해. 자, 그래서 13번 어라 이번엔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죠?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좀 길었네요. There is at least one desert on each continent. 대륙마다 적어도 하나의 사막은 있다. 하긴 사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핫 뜨거운 사막이다. 고비사막이 차가운 사막이다. 조졌네요. 아타카마 사막이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사막이다. 이럴 땐 어떡합니까? 사하라줄 고비 아타카마 다 줄 거냐야 돼요. 하나씩. 그러니까 이거 나올 때마다 잡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Desert of cover more than one-fifth of the earth's land area 지구의 5분의 1이 사막이고요. They are found on every continent. 이렇게 항상 줘요. 1번에 먼저 줘요. 1번 빨리 지우고. 이제 뭐야? 고비 사하라 아타카마 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막이 1년에 10인치 25cm 미만의 비를 받는 데가 사막으로 사막은 이런 지역 드라일랜드라고 불리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습기가 부족하죠.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은 종종 더 많은 습기를 잃어요. 증발로 그들이 받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사막이 덥다는 개념과는 별개로 차가운 사막도 있습니다. 가장 크고 더운 사막은 사하라네요. 사하라는 제일 됐네요. 이거 온도가 50도 가고요. 그러면 어떤 사막들은 항상 콜다 돼요. 고비 사막처럼. 다 나왔네. 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위쳐야 달라 그 다음 아타카만가요? 자 갑시다. Only about 20% of desert covered by sand The driest desert 드라이스트 가장 무한 사막이야? 건조한데 얘들은 1년에 비가 와 2mm 0.2mm 와요. 이건 비 안 오는 거 아니야? 근데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야 문제 심각해요 이러면 심각해요. 자 왜 심각하냐 그러면 그래도 변별리기는 한두 개 나와야지. 출제자들이 알아버렸나요? 정답은 4번이고요. 출제자들이 알아버린 것 같은데 킬러 문제가 없어도 여러분 절대 100점을 거부한다는 걸 알아버린 것 같은데 우리는 킬러가 필요 없어요. 막 이런 거 아씨 이 대단한 진실을 알아버렸는데 제가 옛날에 경찰 문제가 그런 거 있었거든요. 진짜 킬러 문제 정말 택도 안 드는 문제가 나와요. 손도 못 대게 나와. 근데 맨날 경찰 문표를 할 때마다 해설 강의가 되었죠. 우린 이런 거 안 내도 100점 못 맞아요. 근데 그 진실을 일행하시는 분이 알아차려주셨네요. 근데 100점 꽤 많았을 거예요. 이 정도면 점수 나중에 나오면 100점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시험은 참 재밌죠. 100점 맞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부산에 애가 연락 왔는데 걔는 외국어 나왔고요. 미국 유학 갔다 왔는데 90 맞았어요. 내 놈이 뒤집니다. 내한테 뒤집니다. 아마 역사상 처음일걸요. 90 맞고 참 맞는 애 참 보실 겁니다. 자 루프홀투 참 우리가 근데 이거 좀 찾아와 이거 찾아도 내가 최소한 수복 상폭 한 개 날릴게요. 이거 어디서 했는지 우리 그 뭐냐 심한 무파라를 드는 거 많이 했었잖아. 각 찾아달라고. 내가 원장님한테 호출 당했다니까. 누가 가서 원장님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그렇게 잘 맞췄다며 뭘 맞춰 내가. 그래서 내보고 다 찾아오래요. 나 싫어. 니들이 찾아줘. 난 못 찾겠어. 니들이 나 보통 그런 거 잘 안 하잖아. 야 쌤들 책 보면 다 나와 있는데 뭘 찾아. 근데 대표님이 시키셨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걸 또 뭐 뭐 아이 자 봅시다. 아이 참 되게 재수없게 해야지. 아이 민망해서 원래 이런 거 티날라 그러면 독해를 맞춰야 돼 진짜. 이거는 책에 다 있는데 독해는 맞추면 좀 괜찮지 그치? 자 그래서 이거 되고 2번은 뭐가 돼. 자 이것도 봐요. 했기 때문에 월급을 올려주겠다. 동사 동그라미. 가실 때 라이즈 레이즈 이거 동사 꼭 한 번 보고 가라 그랬지. 얘는 자동사인데 뒤에 명사 나왔지. 그럼 라이즈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됩니까? 레이즈죠. 약간 문제에서 큐보 냄새가 나는데? 우리 이것도 있었죠. 그렇죠? 비월스 아인지 이렇게 된다고. 이거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 쌤 그런데 잠깐만요. 고려할 만해도 계획은 고려되는 거 아닙니까? 닥치라고 안 된다고 그랬지. 비월스 무조건 아인지입니다. 비월스 컨시더링하고 이거 뭐 하면 안 돼? 비월스 빙 컨시더링해도 큰일 납니다. 비월스 빙 컨시더링도 안 돼. 그냥 무조건 비월스에 뭐만 나온다? 아인지만 아웃입니다. 샌디는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했고 그녀의 아들도 그랬다. 그러니까 엔드 뒤에 쏘가 나오면 이거 했죠. 앞에 여기가 과거면 여기 동사도 뭐가 나와야 된다? 과거 동사가 나와야 된다. 깔끔하네요. 문제 자체는 와 이거 우리 각이 바로 전주회인 거 아니야 이거? 형용사 부사이즈 주호 동사 아휴 야 이건 뭐 감소하기 그지없습니다. 금방 더 봐봐. 전주회 하지 않는 몇 명 음? 왜? 뭐 이랍니다. 내만 수업했나 보지 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rich as if you may be 이거 아니잖아. 우리가 이거였죠. 형용사 부사 무관명사 as 주호 동사가 뭐 같아? 도 주호 동사지 as 대신에는 뭐를 써야 된다? 돈을 쓸 수 있어요. 돈을 쓸 수 있지만 저게 어지퍼가 왜 들어가나? as지 어지퍼 아니야. 이거 지우셔야 돼요. 부자라도 당신이 진정한 친구를 살 수는 없다. 그렇죠. 요것도 같았구나. 아유 그냥 죽었어요. 그냥. 맞죠? 서치 관 혁명 소 형관명 그죠? 네. 하하 됐고 어 2번 괜찮나요? 2번 괜찮나요? 2번 일단 세모고요. 하기가 없는 것이 그녀의 성공을 방해했다. 방해했다. keep 목적어 from 끝내야 되나? kept her from 적어봐 from being advanced 승진하는 것이 그녀가 성공하는 것 그냥 from 다음에 advancing 해도 되겠네요. 이분이 성공하는 거니까 from을 써야 됩니다. from advancing 자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if or not 절대 안 된다 그랬지. 뭐는 가능하다 그랬다? whether or not if 이것도 한 2, 3주 안에 했었던 거예요. 그때 할 때 뭐라고 그랬다? 만약에 if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저 뒤에 or not 이렇게 들어간다. 이건 어떻다 그랬다. 이건 가능하다 그랬죠. if가 바로 뒤에 or not을 택하면 무조건 틀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whether or not whether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뒤에 고기를 쳐 보죠. 이제 빈칸이 뒤로 갔습니다. 이 지문 우리 한번 고민해보자고 보지 않았냐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찾아봐 이 지문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추가적인 글 지불하겠습니다. 소셜미디아 매거진즈 앤드 샵 윈도우즈 아 잠깐만 이거 찾았네 찾았지 이거 맞 이건 안 찾았나 이건 못 찾았다면 이건 이 문제입니다. 자 집중에 소셜미디어와 잡지 했는데 이게 사람들을 매일매일 폭격을 폭격을 합니다. 뭐를? 사라고 영국 소비자들이 삽니다. 더 많은 옷과 신발을 이전보다 삽니다. 한번 생각해본 적 없는지 온라인 쇼핑이라는 것은 이것은 쉽죠. 소비자들이 생각없이 살 수 있고요. 많은 메이저 브랜드들이 그러한 값싼 상품들을 제공합니다. 마치 디스포저블 아이템이 뭐냐면 일회용 버릴 수 있는 상품인 것처럼 한두 번 입다가 버리라고 영국에서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천 파운드를 씁니다. 새 옷 사는데 1년에 그래서 거의 4% 소득의 4% 정도를 옷 사는데 쓰게 됩니다. That might not sound like much 크게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그 수치라는 것이 두 개의 더 훨씬 걱정스러운 트렌드를 숨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많은 소비자 쓰고 있는 것이 신용카드로 쓰고 있고요. 영국 사람도 현재 이만큼의 성인된 신용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66%의 평균적인 옷 예산의 신용카드로 또한 Not only are people spending money they don't have 필요 없는 자 여기 중요하죠. 빈칸이 근처 필요 없는 옷을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 이것을 씁니다. To buy things They are using it to buy things 그들은 to buy things 물건을 사죠. 어떤 물건을 사는 겁니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end up 뒤 뭐가 돼? 병렬구조로 생각하면 Not only a 그 다음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어떤 물건들을 사고 있는 거야? 여기 있잖아. 그들이 They don't have Not only are people spending money They don't have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지 않는 돈을 쓴다는 게 뭐냐면 신용카드를 끌고 돈 없는 데도 쓰고요. 또한 어떤 물건 그럼 여기 한 번 보겠습니다. 바로 D가 중요하다 그랬지. 영국 사람들이 이만큼의 옷을 매년 버려버립니다. 옷을 버린다는 말은 뭐가 되나? 필요 없는 거지. 그들이 입지도 않고 필요 없는 거죠. 랜드필이라는 말은 매일 입지입니다. 필요 없는다는 말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몇 번인가? 1번이네요. 빈칼이라면 안 되는데 자 이번에 여기 한 번 보겠습니다. Excellence is the absolute privilege in fine dining because the price charges are necessary high 타고라이라면 절대적인 성결 조건입니다. Fine dining 이렇게 나오는데 Fine dining이 뭐냐면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고급 식당들.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가격이나 부과되는 가격이라는 것들이 정말로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무슨 말이에요. 가격이 비싼데 당연히 서비스가 어떻게 되느냐? 좋아야 되지 않느냐? Do anything pass. 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 되죠. 고객의 레스토랑 효율을 위해서. 그러나 손님들이 여전히 기대하죠. 뭐를 케어풀하고 개인적인 서비스를 요구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내니까. 그래서 음식이 준비되는 것들이 아주 highly skilled chef 이런 사람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전문적인 서버들이 서빙하는 사람도 전문적인 서버들이죠. 이런 서비스가 글자 그대로 노동이기 때문에 marginal improvement in productivity are possible. 그래서 간지 일부 아주 조그만한 어떤 성치만이 생산 성치가 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노동력 시장인데 여기서 엄청난 어떤 성치가 필요한 거예요. 아주 조그만한 작은 성치만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리사라든가 이런 사람 이런 이런 사람들은 can move only so much faster 빨리 움직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도착하기 전에 limit of human performance 도대체 빨리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only moderate saving 적절한 saving 어느 정도의 절약만이 가능합니다. 개선된 효율성으로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내어 가격의 뭐를 가격의 상승을 어떤 가격을 상승시키면 어떤 가격 이 말이 뭐냐면 자 이익을 많이 보려고 그러면 이익을 많이 보려고 그러면 직원 수를 줄이면 되지. 그런데 그게 줄이기가 쉬워 아니면 약간 매뉴얼이니까 일부 조그맣게 못 줄여 조그맣게 못 줄이죠. 그럼 조그맣게 못 줄이면 이게 어떤 가격이 올라갈 수 없나 효율성 계산에 들어도 지금 여기 인건비죠. 인건비는 여러분들 부가 요소입니까 필수 경비야 필수 경비죠. 필수적인 경비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대전 악시움이죠. 악시움은 공리라는 건데 자명한 이치입니다. 경제학에 자명한 이치 여기 뭐 나와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이 become more discriminating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오름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더 디스크리미니터 무슨 말이에요 구별하고 차별한다는 게 뭐냐면 가격이 오르면 이 사람들이 더 예민해지는 거야 막 따지는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끼에 만원짜리 먹을 때는 한 끼에 백만원 먹을 때는 한 끼에 백만원 먹는데 가져다 드세요 이래 봐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여기 돌았구나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므로 고객들은 이런 좋은 시대 고객들은 기대하고 요구하고 기꺼이 더 탁월한 돈을 많이 지불하죠 그러니까 어떤 비용이야 당연히 로디크로스 로디크로스 뭐야 우스꽝스러운 비용입니까 불가피한 거야 그리고요 이 양반 이 양 맞네 벌어 나왔네 같은 단어예요 또 벌어 나왔네 이 사람 17년에 저렇게 냈어요 동의어 두 개 내고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네 정답이 2번이고요 당연히 가격이 오른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고급 식당 가면 여러분들이 물 달라 소리하면 안 돼요 한 명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물이 한 모금 하잖아요 바로 와서 체험이 되고 있다 그래 그게 기본이에요 서면에 가면 어떤 식당에 가면 그 고기 구워주시면 서 있어요 계속 서 있다고 고기 먹으면 와서 집어줍니다 고기 다 구워주고요 그리고 방이 하나고 한 분이 방 안에 한 분이 딱 상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부산 가서 처음 봐서 좀 잘 됐을 때 대표님한테 부산원장님한테 제가 대표님 오늘 제가 한번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시고서 시더니 그럽시다 그런데 대표님은 아무 때나 가면 꼭 알지 꼽살이 끼는 인간들이 아 막 부지게 선생님이 그러면 김생물 괜찮겠나 이랍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를 가신 겁니다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우리 원장님 들어가서 아유 원장님 이랍니다 분위기 되게 안 좋대 조졌다 싶은 거야 그러더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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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기 딱 들어갔는데 진짜 요만한 방에 네 명 함께 돼 있고요 앉게 있고 딱 한 번 딱 서 계시고 계속 하면 그분이 계속 부담스러워 죽겠습니다 나가라 할 때까지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내 접시에 내가 갖고 오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니 탁탁탁 드릴까요 네 이렇게 씁니다 저기 앉으신 아니 다겠고요 음료수 필요하신가요 음료수 같은 거고요 필요하신가요 갖고 옵니다 체했다 자 됐죠 아 그리고 의외로 의외로 적게 나왔다 내가 의외로 적게 나왔다 했죠 의외로 그랬다 의외로 자 고만합시다 자 같이 한 번 볼게요 정말 얄명히 원장님은 저를 데리고 와서는 원장님은 적당히 먹으라고 안 드시는데 꼭 할 때 따로 안 그거 안 드십니까 확 입 숲으로 확 자 이거를 학생들이 많이 어렵다라고 얘기한 문제가 요기인데 순서는 항상 내가 어디를 본다 그랬다 그래 연결고리라 그랬다 무슨 말이냐면 요기부터예요 시간 없으면 요기예요 분명히 인간의 언어가 탁월합니다 자 분명히 제한된 어떤 보컬라이제이션 뭐냐면 이게 성조 그러니까 제한된 목소리 예를 들면 원숭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봐 사람은 이 성대가 되게 잘려받을 때에 대해서 노래도 부르고 음역대가 풍부하면 이런 애들은 음역대가 되게 악소리밖에 지르는 거 없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것이 상당한 수준의 정교함을 보이죠 다른 어떤 어떤 동물들의 의사소통보다 정말로도 훨씬 더 정교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게 넘나지가 충분해요 그럼 여기서 설명하는 게 뭐가 돼 우리의 그 어떤 언어가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뭐하다 정교하다 즉 많은 종들이 인간의 언어에 비해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랄만한 복적성을 보인다 하면 이 내용과 안 맞죠 그죠 그런데 반면에 비 들어갑니다 비 들어가면 그리고 그들은 학습되어질 수 있는 훨씬 더 정교한 여기서 학습된다는 말이잖아 그런데 비록 우리의 가장 가까운 영장료 사촌이 어떤 것을 얻습니다 기초적인 의사소통 시스템만을 얻어 갈 수 없는데도 incapable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 인간이 훨씬 더 탁월하고 복잡하다는 내용이 맞죠 그래서 어디부터 들어갑니까 일단 c죠 자 그럼 여기 중요해요 비록 상당히 강력한 트레이닝 몇 년도 트레이닝 끝에서 그 복잡성이죠 언어 그 복잡성입니다 그 복잡성은 언어라는 것은 종대종의 특징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언어가 종대종의 특징이 뭐냐 언어라는 것은 같은 종에만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여기까지는 또 뭐가 되지 여기까지는 인간만이다 인간만이 스페셜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또 뭐가 돼 그리고 그들은 인공적인 조건화에서 복잡한 시스템이 학습되어질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인간과 함께 이건 내용이 좀 이상하죠 반면에 이 봐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다시 말해서 많은 종들은 비록 비록 인간의 언어에 비해서는 뒤처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는 우리 인간만이 스페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복잡한 커뮤니티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가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 어떻게 그래도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환경에서 자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C 다음에 A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B C A B 들어가죠 자 요거 요거 요 주제는 있었던 거 찾았던 거 그러나 봅시다 네 비슷한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자 지금 하시는 분들 비슷한지 한번 봐줘요 20세기 후반에 소셜리즘 사회주의라 그러지 그치 사회주의가 그 다음에 서구권에서 물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어떤 개발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런 새로운 시기에 시장 경제 자 이게 시장 자본주의가 이제 드러납니다 교육 패턴이 점점 상호 연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기술에 어떤 교환이 의미합니다 Deregulated 규제 철폐합니다 자본시장 규제를 철폐하는 것들이 Shift Massive Flow of Capital 자본의 엄청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세계화라는 것들이 교육을 촉진시키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의 증대를 강화시키고 가격은 낮추고 그러나 비평가들은 주장하죠 이것이 저임금을 착취하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어떤 관심에는 무관심합니다 제3세계의 어떤 자본주의의 독점 형태를 띄기 시작했고요 많은 급진주의자들은 서구 사회 급진주의자들은 자 이러한 저항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 이래서 뭐 자발적인 어떤 연합체로 그 다음에 자선단체로 그리고 다른 비정보단체로 이제 저항하기를 원합니다 환경적 운동 그 자체가 인식을 벗어나고 있다 즉 전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Angry if diffused Diffused International Coalition of Intense Immersion 뭐냐면 분노하고 비록 흩어져 있지만 분노하고 국제적인 공조가 이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은 필자가 말해주는 뭡니까 Affirmative Phenomenon of Global Learning in the Developing World in the Past 지금 과거 얘기입니까? 현재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사회주의의 감소는 맞아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등장이 20세기의 등장 등장에 말하나 그 등장의 폐해를 말하나 폐해였잖아 환경과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소재로 끝난 거라 내가 주재라는 건 소재라 그랬나 소재를 가지고 필자가 말하는 필자의 의견이라 그랬나 이건 잘 노린 거예요 이건 이 문제가 더 괜찮네요 개인적으로는 입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소재는 맞지 않느냐 소재는 주재가 아니야 천문자나 소재를 갖고 가지고 필자가 기원하는 필자의 뭐가 되는 거야? 견해지 필자의 견해를 잡는 게 주재라 조심하세요 자 여기 보세요 착취적 특징이죠 글로벌 캐피탈룸 착취적인 아까 착취 그리고 다양한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저항 아까 밑에 뭐라고 그랬어 여기에 대해서 환경단체 연합을 하고 있고 반항을 저항하고 있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2번보다 어디가 맞아요? 4번 이거는 킬러급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나마 제일 괜찮은 분 아마 이거 틀리신 분 많을 거야 푸시면 손 들어봐 2번 한 사람 괜찮아요 2번 4번 그렇지? 소재는 주재가 아니야 소재를 가지고 말하는 필자의 견해가 주재야 알겠지? 이거는 소재잖아 사회주의가 쇠퇴하고 자본주의가 이시적이 등장을 했지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이거다는 거야 자 야 심경은 됐지 않니? 야 이거 심경은 진짜 의외로 나왔습니다 가끔 아주 재미삼아 푸는 문제가 여기 튀어나왔죠 블레이징 미드 데이서는 뭐냐면 타는 듯한 한낮에 노란색의 계란 모양을 닮은 바위가 톡 튀어나온 겁니다 지금 발굴하고 있는 자갈 더미 위에 자갈 막 파고 있는데 계란향의 노란색 빛는 바위가 툭 호기심으로 16자리 얘가 이걸 집어올렸고 핑글드는 뭐냐면 요거를 플랫 피라미드 모양을 갖고 있는 요거를 핑글드 손으로 톡톡히 정리하는게 손 핑글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흙을 치우죠 얘들이 이러한 다이아몬드를 본 적에 다이아몬드야? 이 큰 것들도 큰 것들도 어디에 썸네일이거든요 요것보다 크지요 다이아몬드 이만하다 대박이죠 그 바위가 이상하게 충분히 이상했죠 그래서 he brought it over one of the more extra 숙련된 광부에 갖고 갔대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머디 게시 디빈 더 정글 속에 어떤 진흙턱 수성이나 갖고 와요 the pit boss eyes wide 눈이 커졌고 그 다음에 put it in your pocket 주머니 넣어 좋으신 분이죠 내놔가 아니잖아 넣어 그리고 keep digging 야 계속 파 계속 파 그래서 it could be day는 위험할 수 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they had found something big 뭐가 큰 것을 찾았다고 생각한다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거를 밤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그 다음에 heavy stone 돌을 막 주먹으로 끌어내면서 그 잎이 과연 될까 이렇게 된 겁니다 되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더 나올까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얻었는데 파보는 겁니다 정답 몇 번이 맞아요? 자 처음 풀어보신 분들 풀어보신 분들은 독해가 읽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난무난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죠 평상시에 우리 풀던 것에 비해서 쉬우니까 더 잘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계속 나갈 테고 독해는 절대로 난이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시험장같이 지금처럼 할 만한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지 그지?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지방직으로 국가지 잊어버리시고 이렇게 나오는 걸 이렇게 나오면 할 만하다 생각하시고 이것보다 어려워도 내가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방직 준비할 테니까 정리 잘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